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오늘도 역시 공유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유기는 넷기어의 XR500이라는 공유기에요 이것도 역시 프리미엄 공유기에 속하죠 여러분은 어떤 공유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는 이렇게 안테나가 3개가 달린 3-4만원대 공유기에요 이 공유기도 기가 인터넷을 지원하고 또한 2.4기가와 5기가 헤르츠 듀얼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집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가형 공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어도 무선 인터넷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보통 공유기라 하면 와이파이 잘 되고 속도 문제없이 빨래야 되고 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공유기에 연결해서 IP도 할당 받아야 되고 그 역할만 하면 공유기의 역할은 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면 공유기의 역할은 끝이죠 그래서 저런 저가형 공유기를 사용해도 뭐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플래그십 공유기는 어떤 점이 다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부터 어마어마하죠 개봉기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개봉기를 안 보여줘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우 짜자잔 먼저 공유기 본체 하나와 빠른 시작 가이드와 매뉴얼 4개의 안테나와 랜 케이블과 전원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플래그십 공유기라고 해서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겁진 않습니다 제품 후면에는 4개의 램 포트와 1개의 왼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의 우측에는 USB 3전용 포트 2개가 있네요 이 USB 포트에 외장하드나 아니면 USB 메모리 연결해서 나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면과 후면 또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통풍구가 있어서 발을 해도 굉장히 신경을 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를 연결할 때에는 안테나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공유기 연결하는 곳과 이 안테나의 숫자를 맞춰서 연결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안테나를 연결하니까 무슨 비행기 같이 어마어마하죠 공유기가 정말 일반적인 수준의 크기를 벗어났어요 그래도 굉장히 멋지죠 자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기가 크기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와우 그럼 한번 넷기어 공유기로 연결해볼게요 자 지금 전원과 인터넷을 연결했습니다 와이파이 온 버튼을 눌러볼게요 지금 연결한 넷기어 공유기 RX500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먼저는 온전한 기가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유선 램프트로 연결하면 기가 인터넷을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을 연결하면 최대 1700Mbps의 속도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테나 4개로 쿼드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인터넷 속도를 구축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출시되는 공유기에 많이 접합되어 있는 기술인 마이모 기술도 지원합니다 동시에 여러 대의 디바이스를 연결해도 안정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구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넷기어 공유기는 자체적인 OS도 지원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시놀로지도 자체적인 OS를 지원했지만 넷기어도 역시 자체 OS가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공유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넷기어 제품도 하드웨어도 최상급이지만 소프트웨어도 함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함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한번 공유기를 설정해볼게요 자 우선은 넷기어 공유기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암호는 공유기 위편에 스티커에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공유기 위쪽에 보면 비닐보러가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기에 연결하면 바로 설정창으로 들어가집니다 한번 지등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봐도 저가형 공유기에 약간 비교가 되죠 저가형 공유기는 그냥 연결해서 인터넷만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넷기어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OS를 통해서 뭐 인터넷 속도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공유기의 설정 상태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저가형 공유기와 약간 차이가 보이죠 자 지금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체크가 되었죠 그럼 계속해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넷기어의 듀마 OS에 들어왔습니다 넷기어 XR500은 게이밍 공유기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키징 자체에도 게이밍 라우터라고 적혀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게임을 위해서 최적화된 공유기입니다 그럼 게임을 위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먼저 보이는 듀마 OS의 메인 화면인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뭐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인터넷 상태라던가 무선 연결 상태를 한눈에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가장 먼저 볼 것은 지호필터입니다 지호필터는 이제 서버 호스트의 거리를 제한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게임할 때 프레임이 뜨죠 프레임이 나오는데 프레임이 높을수록 게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지연이라고 하죠 일정 이상의 핑이 높아지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내가 먼저 공격을 눌렀을 때 그 공격 속도가 약간의 지연이 생겨서 좀 느리게 가는 형상이에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 프로게이머나 아니면 게임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미세한 반응 차이로도 승패가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처럼 네트워크 거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도가 보이고 위쪽에 상태바가 있습니다 이 바를 오른쪽으로 늘리면 점점 넓어지죠 자 이렇게 최대로 높였는데 최대로 넓히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줄여서 거리 제한을 이렇게 두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일부 지역만 이렇게 선택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집에서 위닝 11을 할 때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살 때에는 유럽도 걸리고 미국, 호주, 남미 온갖 사람들을 다 걸립니다 물론 게임할 때는 제가 느끼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잘하진 못해서 잘 느껴지진 않지만 실제로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외국 사람들과 게임을 할 때에는 약간의 지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현상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멀리 떨어지는 해외 서버와 접속하는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한민국 범위로만 선택해서 게임을 하니까 외국 선수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공유기로 설정을 해서 해봤는데 해외에 있는 유저와 만나지 않고 한국 유저와 만나서 했죠 저처럼 이렇게 콘솔 기기를 사용하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4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지오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QOS라는 기능입니다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는 약자인데 보통은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걸 띄워넣죠 게임과 유튜브 동영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특정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독차지해서 게임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OS 안에 있는 QOS는 소프트웨어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네트워크 대여폭을 사용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균등하게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트북과 아이폰을 연결했죠 노트북을 눌러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인터넷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속도의 한계치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만약에 30%만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30%만큼의 속도가 주어지게 되고 반면에 아이폰에서는 70%의 속능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70%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게임의 네트워크 대여폭을 더 집중하고 싶다 하면 노트북의 대여폭을 높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아이폰의 네트워크 대여폭을 높이고 싶다 하면 스마트폰의 대여폭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설정해주면 굉장히 쉽게 설정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XR500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만 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정말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보급형 공유기에 모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인터넷만 가능한 그런 공유기만 찾았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공유기가 약간은 가격에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게임을 좋아하고 아니면 게임에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 공유기는 필수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리미엄급의 공유기인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두마OS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온전히 네트워크 할당량을 게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지오필터를 이용해서 해외 호스트 간의 그런 거리를 제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 지연을 줄여줄 수가 있죠 또한 QOS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기능들의 그런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할당할 수가 있죠 인터넷 환경 때문에 게임이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필요한 공유기입니다 단순히 무선 인터넷과 IP 할당의 기능으로서의 공유기가 아니라 정말 게임에 최적화된 그런 공유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